네 오후짱 작전 타임 두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돌격 종목 맞수 시간인데요 두 분이 이렇게 원탁에 앉아서 마주 보시는 게 처음이실 것 같아요 있었어요 예전에 아 그래요? 있었어요 그때는 분위기가 어땠나요? 좋았죠 아닌데 치고갖고 싸웠는데 아 오늘 벌써 선전폭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뭐 그렇게 나온다면야 뭐 아 네 잠깐만 저는 이렇게 약간 싸움을 붙이는 구도로 가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해서 좋은 정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또 기대를 해볼게요 저희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이번 코너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 순간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들의 이슈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종목과 이슈가 제시가 되면요 전문가분들이 OX를 들어서 평가를 해주시고 그 이유까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계속 살지 팔지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될지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돌격 종목 맛수 첫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픽입니다 코스피 반등장이다 아니다 하락이 남았다라는 주제인데 오늘 가장 또 궁금하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두 분이 간단하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코스피가 보니까 좀 꺾이고 있어요 과연 코스피가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락을 하게 될지 일단 두 분의 OX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두 분 다 O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아마 비슷할지 궁금한데 먼저 우리 김선윤 어드바이전님께 여쭤볼게요 O를 드신 이유가 뭔가요? O긴 한데 사실 좀 X이기도 하고 약간 좀 헷갈려요 솔직히 좀 많이 헷갈려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시장 자체를 여러분도 그간 봐오셨지만 그렇게 막 긍정적이고 재밌는 시장은 아니에요 뭔가 올라갈만 하면 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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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렇게 크게 시장이 하락은 안 나왔을 거예요 뭐만 없었다면? 전쟁만 없었다면 인플레 우려 자체가 이렇게 크진 않았을 테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까지는 안 나왔을 테니까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일어나는 대참사 같은 건데 근데 제가 또 포인트로 잡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도 잠깐 좀 말씀드렸죠 중요한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예요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뀌어준다면 좀 바뀌어준다면 시장 자체를 그래도 끌어올릴 거란 말이에요 한미정상회담에서 뭔 얘기를 할까요? 국내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반도체 얘기도 있을 거고요 2차전지 얘기도 있을 게 뻔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주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약간 두 종목과 대형주들이 끌어올려지면서 시장이 올라갈 포인트를 보는 건데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의 포인트는 글로벌 시장에 맞춰서 가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지난주 나스닥 뉴욕 주식이 되게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보시면 당연히 모두 다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이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장은 불안한 거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많은 거고 봐야 될 지표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시장 바닥은 확인했지만 급한 하락은 없겠지만 약간의 횡보를 제가 볼 때는 1에서 2주 정도 거친 이후에 상승전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빨갛게 노란 걸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민스러운 시장은 맞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세모네요 세모도 만들어주나요? 네 뭐 세모 제가 듣기에는 세모였는데 그러면 또 우리 성공 정재훈 어드바이저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가 반등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결론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반등은 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기술적 반등 수준밖에 좀 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선진시장으로 좀 보시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고 한국 시장은 작년부터 조정을 좀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좀 미국 측에서 미국 증시는 좀 많이 나왔다고 하게 된다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 성격이 좀 강했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제 올해 초부터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밀리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악재의 부분들이 있어요 전쟁에 대한 부분들, 인플레에 대한 우려들 거기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맞물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빅스텝은 몇 번 더 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자이언스트 스텝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0.75%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경기는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자료를 좀 보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온다라는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글로벌 EPS 변화율 추이가 좀 있어요 그 변화율 추이를 보게 되면 전달 대비했을 때 전달 대비했을 때 바닥을 치고 약간의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선진 시장이나 아니면 한국이나 마찬가지고 신흥국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바닥을 치고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구간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고민을 해볼 부분들은 한국 시장 이 구간에서의 밸류예요 그러면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지금 한국 시장의 PR이나 PBR의 밴드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전 세계에서 한국 시장이 아마 한 손에 꼽힐 거예요 밸류적으로 따져봤을 때 상당히 좀 싸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상당히 좀 강했던 그런 구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되면서 PBR 기준으로 한 배 이하 권역에서 한국 시장은 거래가 되고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2011년도 이후부터는 PBR이 한 배 때 초반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지만 PBR로 따져봤을 땐 한 13배에서 12배 정도 그 정도 사이에 좀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PBR을 보게 되면 10배 정도 때 초반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유동성을 좀 흡수한다라는 그런 얘기들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하게 된다라면 유동성을 흡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즉 그렇다는 얘기는 부동산이 됐든 채권이 됐든 주식이 됐든 일단 버블을 좀 거치겠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2개월 선행 PBR 추이를 보게 되면 한국 시장으로 넘어갈 때 보면 8.6배 정도 때까지 수준이 떨어져요 상당히 저평가인데 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시장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고민거리는 경기 지표가 꺾여 내려가고 있고 금리 인상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경기 지표가 돌아설 수 있을까? 경기 지표가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침체로 들어갈 것이고 경기 침체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기업의 실적이 꺾여 내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고 기업의 실적이 꺾여 내려가면 밸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한 단계 레벨 다운은 좀 더 남아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좀 듭니다 두 분 다 약간 코스피가 바로 반등하기보다는 약간의 조정 국면을 겪어서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슈로 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실적 발표 후 희비가 엇갈린 게임주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는 주제인데요 네 굉장히 재밌는 주제가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말 좋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계속해서 아래로 흘러내렸잖아요 왜 웃으세요 그냥 웃겨서요 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반등을 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내릴 것이다 라는 분석들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두 분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빠질 것이라 보시는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OX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두 분의 의견이 드디어 갈렸어요 저는 이렇게 갈리는 의견이 정말 좋네요 게임주가 계속 빠질 것이다 라고 보셨어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들의 피 눈물을 흘리게 한 종목들이 아닐까 싶은데 더 내린다고 하면 좀 걱정이 크거든요 이게 게임주를 제가 이제 뭐 저도 핸드폰 게임도 하고 하지만 간단하게 큰 틀에서 하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백화점을 가면은 항상 궁금해서 보는 게 있습니다 오늘 샤땡의 대기열은 몇 명이나 있나 루이땡의 대기열은 몇 명이고 에르땡의 대기열은 몇 명인가 이런 것들을 가끔씩 가서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서 보면 대기열 자체가 굉장히 주는 날이 많습니다 기사로도 나와있지만 사람들이 뭘 하냐면 더 이상 집안에 박혀있거나 하지 않아요 뛰쳐나온다는 거죠 어디 가요? 놀러 놀러 바깥으로 나옵니다 주말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에 요즘에 번화가 한번 가보셨어요? 저 자주 가요 사람이 진짜 바글바글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가게에 자리가 없어요 정말 가게에 자리가 없어서 갈 데가 없을 정도로 바글바글 하거든요 요즘 다 그래요 맞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럼 자연스러운 게 뭐가 돼요? 게임은 언제 하죠? 집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언제 오른다고 항상 이슈가 나오죠? 방학 때 지금 완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크게 이런 악재거리가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국내 기업들이 이제 해외 NFT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돈을 벌려고 가는데 지금 NFT 뭐 지금 테라부터 루나부터 해가지고 가상화폐이 작살났습니다 그렇죠? 네 스테이블 코인들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NFT 시장 자체도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아요 대표적인 종목 한참 이슈를 끌었던 종목들 다 해외에서 NFT 발행해가지고 돈을 벌려는 벌었던 회사들 주가 지금 다 어떻게 됐나요? 다 작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실적은 좋아지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쉽게 가기가 좀 어렵다 종목이 개별적으로 좀 나눠지지 않을까? NC도 최근에 보시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게임 매출 순위가 나옵니다 어 맞아요 자꾸 밀려요 카카오 게임은 오디나 밀리거든요 이런저런 포인트들 그러니까 계속 갈 수가 없고 특히 NC도 지금 포인트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매출이 올라갈 만한 포인트가 한계에 점차 봉착하고 있어요 새로운 게임도 내놓겠지만 그게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 고민이 많아요 실적이 좋았잖아요 좋았지만 이게 길게 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거다? 단기적으로 올해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장담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방학이라기보다는 계속 주말 저녁 평일 저녁 다들 뛰쳐나갑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봐요 지금 저 유튜브를 보니까 한 분께서 넷마블 도망쳐야 되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넷마블도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주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뭐 이런 종목들도 빨리 좀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도 급락했던 종목들은 급하게 나올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할 거고 어느 정도 매출 확대를 위해서 포인트는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급락한 게임주들은 오히려 급하게 더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만 더 추이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어느 정도 한 분이 이미 실적이 나온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다음 분이 실적의 회복 가능성 우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실적이 나오긴 할 건데 큰 틀에서의 게임주들이 앞으로 장기간으로 움직임 자체가 조금은 불안스럽다는 게 포인트니까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니까 X가 우세요 의견이 게임주 X O 하셨잖아요 우리 또 성공정재원 어드바이저님 그 와중에도 꿋꿋하게 또 O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아까 김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맞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반문을 해보면 코로나가 끝났다고 보세요? 끝나지 않았나요?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있어요? 아니요 반했다고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없어 없어 이게 추워지면 다시 환자가 급증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어요 이제 여름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아 시간이 지나면 쌀쌀해지면 다시 또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어요 네 일단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요즘에 네 게임을 하세요? 네 뭘 컴퓨터로 하세요? 아니요? 그죠? 핸드폰으로 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럼 집에 있거나 없거나 밖에 나가서도 한 번 할 수도 있고 다 한단 말이죠 오 오 맞아요 출근할 때서 하고 있는 게임 그죠? 출근했을 때도 하고 있죠 운전 중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거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세 번째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이게 X를 하게 되면 분명히 누구 하나는 X를 할 거다 라고 예상은 했는데 네 저마저 이렇게 X를 하게 되면 네 안 좋잖아요 아 재미를 위해서? 뭔가 뭔가 이게 재미는 아니죠 돈이 걸려 있는데 이거를 할 수는 없죠 아 그렇죠 조심해야죠 그럼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차트를 보면 주가를 보게 되면 넷마블이랑 NC소프트랑 크래프톤의 주가 추이를 좀 보게 되면 넷마블이 좀 많이 빠졌어요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밀렸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급락을 하는 게 맞아요 사실 그 부분들이 맞다라면 근데 오늘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슈를 두 번째 부분에 두 번째가 NC소프트의 주가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NC소프트가 2단 하락으로 빠졌어요 근데 저 첫 번째 빠졌을 때가 매출이 좀 흥행했던 게임이 예상보다 좋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면서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2단 하락을 했어요 주가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크래프톤을 보게 된 크래프톤은 상장을 작년에 했던 그런 사항이지만 이미 바닥을 좀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주가는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대세상선으로 간다 이 부분들은 아니지만 바닥을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실적에 대해 다음 장면 실적에 추위가 있어요 다음 장면 실적에 좀 추위를 보게 되면 넷마블은 적자를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지만 NC소프트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성장을 좀 지속해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상만큼의 실적이 나오는 흐름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그래도 순환매적인 관점에서의 주가에 대한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셔서 보여주니까 저는 또 이쪽에 또 마음이 좀 쏠려요 저는 약간 정말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때 약간 신뢰가 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닌데요 제가 이제 제 가족분들 고객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간사하다 갑자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쁜 의미로 간사한 게 아니라 시장이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이래갔다 저래갔다 하거든요 주식은 참고로 귀 얇으면 주식하시면 안 돼요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항상 귀 얇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소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확신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저것 좀 체크를 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럴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확신이 들게 된다면 투자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니까 우리 성공정재현 어드바이저님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뿌띠재훈이라고 하는데 닉네임이 원래 뿌띠재훈이셨나요? 아니요 그분 누군지 몰라도 참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다 모였다고 오늘 방송 지금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더 책임감을 갖고 또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슈체크도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트입니다 바이든의 관세 인하 반도체 등 IT 전반의 수의 기대 지금 살까 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반도체 관련 주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바닥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지금 사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좋을지 OX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O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두 분이 O 지금 사도 된다 그러면 또 우리 김선윤 어드바이저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볼게요 지금 사도 좋나요? 지금 사야죠 사실 지금 사야 돼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아니 이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지금 안 사면 이거는 주가 지수가 안 간다에 베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에 있어서 보세요 다음 주에 이제 한미정상에다 하겠죠 이슈포인트가 분명히 클 거고 반도체 쪽으로 집중적으로 얘기가 있을 거고 IT 쪽으로 거기에 가장 최대 수의주 삼성이랑 하이닉스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돼서 중소형주들 많이 오른 정도도 많아요 그리고 이전부터 해가지고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 현상이 원체 컸잖아요 이 포인트가 이게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거거든요 물량 수조를 받고 있는데 그 물량 자체를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쌓여있는 주문 들어온 게 몇 년 치가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하나 시장에서 지금 DDR4, DDR5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포인트도 매출 확대 포인트가 크다는 거죠 IT 쪽으로 관련해서 그러니까 재미있는 포인트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서 그러면 삼성전자 증권사가 목표가를 내렸다고 겁을 먹을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고점과 현재 주가 자체가 원체 갭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일정 부분 맞추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목표가를 내렸던 증권사들 다시 고스란히 올려놓을 겁니다 이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대형주 중에서 실적이 좋은 대형주들의 증권사의 보고서가 목표가가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종목들은 그에 따라 많이 흔들리겠지만 실적이 좋음에도 목표가를 낮췄다는 것은 바닥이라고 인식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닥이고 떨어질 때마다 지금부터 계속 사셔야 되고 자 문제는 뭐다? 저 위에 9만 전자나 8만 전자 계신 분들의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맞아요 자 하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살 때 단타로 샀어요? 아니잖아요 배당도 생각했을 거고 살 때 9만 원에서 10만 원 가서 팔려고 샀냐고요 삼성전자를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나요? 제가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과 친해지면 엄청 소리를 지를 건데 오늘은 좀 참을 거긴 한데 지금 참으신 거예요? 많이 참은 겁니다 우리 전문장님 잘하실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손을 지르는 사람인데 좀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타이밍에서는 으쌰으쌰 하셔야 되고 이겨내시고 버티셔야 됩니다 지금 뭐 1년째 삼성전자 힘든 거 저도 다 알고 모두가 다 알지만 종목이 실적이 거꾸로 가지 않잖아요 배신하지 않을 종목인 건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그거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종목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믿어도 되는 종목인 것은 변함없으니까 이 점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우리 성공 정재훈 어드바이저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사자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또 말씀해주시죠 삼성전자 사야죠 지금요? 저 지금 안 살 것 같아요 왜요? 배당이나 뭐라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배당 10% 넘게 나오는 종목들이 세고 셌어요 저는 배당을 하게 되면 그 종목이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주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향후는 하게 될 거거든요 저는 조금 더 제가 매수하고 싶은 단가는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한다라면 저는 장비사 쪽이나 부품 소재 쪽을 좀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아마 대부분 다 부진했을 거예요 근데 2분기부터 돌아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어요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런 종목분들은 지금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세트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줄 신의 한수 종목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에 정재훈 어드바이저님의 종목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픽해 주시죠 오늘 빠지길 바랬는데 안 빠졌어요 일단 태광이라는 기업이에요 간단하게 좀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21년 작년 기준으로 135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는데 1분기만 66억을 달성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업황 쪽이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어떤 업황을 좋아지느냐 보면 조선 쪽이라든가 원자력 쪽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이외에 플랜트 쪽이라든가 상당히 좀 다양한 부분들의 태광의 사업을 영의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다방면하게 쓰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이 태광이라는 기업이 2차전지 쪽 사업까지도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실적을 보게 된다면 지금 2차전지 쪽 사업보고서가 좀 작년 기준이거든요 저게 2차전지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은 부분들이고 다음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매출이나 수주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1월달부터 작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꾸준하게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레벨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격적인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저는 조금 밀렸을 때 좀 매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12,300원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11,800원 이하 권역에서 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3,500원이 작년 7월달에 형성돼 있던 고점이거든요 그 자리 때 1차 목표가를 좀 잡고 그 자리 때 넘어가게 되면 아마 15,000원 특대까지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1차 2차 나눠서 좀 전략을 좀 세워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좋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고 있는 태광이 오늘의 공략주였고요 오늘 분석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김선윤 어드바이저님의 종목 하나 또 들어볼게요 종목 픽 해주시죠 저는 한정기술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이번 이제 윤정부 쪽에서 돌아오면서 원전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얘기가 됐었지만 최근에 이제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이라고 신설을 했어요 해외 주요 요지에다가 사무소를 만들고 국내 기업들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이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지원이 들어간 상황인데 사실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저는 사실 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솔직히 좀 부정적이었어요 국내 기술이 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원전 한 기당 6조에서 10조가량 그런데 보통 계약을 할 때 나라 한 나라 통째로 한 회사에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설비를 바꾼다거나 AS밖에 편하니까요 그래서 보통 한 나라에서 원전을 계약을 할 경우에 20조원에서 50조원 규모 원화로 정도 크기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탈원전 쪽으로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러시아의 어떤 기업이냐면 로사톰사라는 곳에서 전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36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진짜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원전 한 나라에 원전만 수출해도요 현대차에서 자동차 수십 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조금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사실 한전은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EPS 공사 EPS 공사 비용 때문에 약간 1분기 조금 일시적으로 실적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그래서 원전 관련 주주들을 다 보셔야 되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한전 기술을 보는 이유는 차트상으로의 현재 구간대 자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완벽한 바닥자리에서의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엘리엇 파도 이론으로 1, 2, 3, 4, 5번 튀는 자리 딱 나와 있습니다 큰 틀러 갔을 때 그 포인트에서 현재 5월달 사실 4월 말 5월 초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다시 시장이 약간 밀리면서 지난주에 매수하기 좋은 자리 다시 기회가 왔어요 이런 종목은 매수 대응을 해두면 큰 문제 없이 다시 상승적 분위기를 타기 때문에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를 좀 잡아 드리자면 사실 제가 매수가를 7만 4천원 아래로 잡았지만 좀 사기 힘든 관계로 7만 5천원 아래로 잡을게요 좀 바꿔주세요 7만 5천원 아래로 잡고서 가는 걸로 하고요 1차 목표가 9만원 잡고 쉽게 갈 겁니다 2차 11만원까지 보고 대응하시고 손주의가는 6만 7천원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죠 정부 정책 수혜나 수출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이고요 한전기술이 오늘의 공략주였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세트 돌격 종목 맞수 시간이었고요 세 번째 세트에서는 드디어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번 열려있고요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